슈토 슈토 사실 우리가 너가 일본에 너무 가고싶어 해가지고 아 진짜 일본에 갔다 아 그리워 일본 우리가 깜짝으로 일본 마을에 데려왔어 아 그래서? 우리 운동하는 거 다 뻥이었어 그래서 우리 지금 아무도 체육복 아 체육복 너만 체육복이야 가보자 한번 재밌게 놀아봅시다 오 뭐야 너무 예뻔네 유키야겠다 유키야 수수 어때? 고양이 향수가 좀 느껴져? 네 진짜? 아 진짜 너무 기뻐요 옷을 입고 카메라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레츠고 레츠고 한국 여기 시작하자 먹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마 마 마 마 하여튼으로 갈까? 설마? 설마 점이 없는 거야? 응 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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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히 마음이 쓰였던 게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니면서 뭔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가지고 수수가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요건 5월 호윙 동네 선생님 호윙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재밌는 시간을 추억들 많이 쌓았어서 꼭 같이 데뷔했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해서 네 데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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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